정면에 보이는 빨간 건물은 서울 스퀘어입니다. 예전에는 대우빌딩이었는데 31년 전에 저기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대우전자 구물부에서 일했습니다. 맞은편에 서울역이 있습니다. 쾰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봐도 드세요. 알겠습니다. 듀 reconnaissance, 뱅리를 그리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서울역에서 숭례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남대문이라고도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숭례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숭례문입니다. 대한민국 복물 1호입니다. 숭례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프레이저 플레이스 호텔이 있습니다. 정면에 서울시청이 보입니다. 서시청이 보입니다. 정매 이면에 더 웨스틴 조선 호텔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서울시청이 정면에 보이고 있구요. 우편에 프레지던트 호텔 그리고 롯데 호텔 롯데 면세점 등이 있습니다. 물기로 일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